낮 동안은 완연한 봄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기온은 2.1도를 보였고요. 낮기온은 1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8도가량을 웃돌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 서쪽 지역과 중부 내륙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은 출근길 운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 그 밖의 내륙지역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낮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7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의 낮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파주는 16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지역인 남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16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